나이도 너랑 나는 그러면 안 돼 근데 나 흔들려 흔들리고 싶어 형 여보세요? 이진이 형이랑 한 거 맞네 아 재밌어 미치겠다 그 전화는 잘못 꺼진 거 같아서 제가 희도한테 내용 전달했어요 뭐? 야 너 미쳤어? 전달하면 안 되나 보네 걱정마요 전달 안 했어요 이게 형을 갖고 노네 왜냐면 저도 형한테 흔들려 흔들리고 싶어 이모 한찬도 갖고 왔어 이거 형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